아와와츠어 무장을 제거한다고? 비축분이 너무 많아져버림 비축분이 너무 많아져버림 비축분이 너무 많아져버림 언클레드 어? 격분 알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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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등 안써 뭐래 시계 뭐? 뭐래 이 시계 와 이거 아니었으면 금강저도 너무 좋네 이건 좀 아 안쓸 수도 없잖아 버즈업 버즈업 너 아으으으음 음 굿 베리 맛있음 드순 베리 맛있음 왓초로 약하네 아무튼 약한 빙세상 침나간 추월을 찾습니다 헐 펜컨 실패 펜 촉이 좋은 왓츠 오히려 좋은 펜촉한 펜컨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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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? 뭣이야 이게? 하하 퍽퍽 범미장들 쓰른 히에에에에 뭐야 이거 어 휴 죽을 뻔했네 아니? 아니? 한 성이면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영체와 안 잡히면 죽는 건 똑같지 않음? 제발 제발 휴 영체와 안 잡히면 바로 골로 가는 거임 죽는 거니 죽는 죽는 거니 죽는 거니 아이완피 죽는 거니 아아 네 네 깎아털 아 개무섭다 추월 교훈이요 키래요 론 가능? 가능? 불가능? 가능? 꽃가능 나는 행꽃 행꽃은 좋겠다 행복해서 아 미친 깔트스겜 아 왜 왜 왜 왜 왜 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hol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디까 어디까지 갈아야 되지 싹 다 갈아야 되나 사색은 남겨둬야 될 것 같은데 사색 없으면 템포 밀려서 격분까지 남기는 건 좀 쫄리고 영체와 안 잡히면 바로 죽음 아니 미친 역시 호션은 소중해 몇 딜이야 이게 좋아 그냥 다 끝나네 와우 오졌다잉 영체와 강화해놓자 보스투스 하니까 보스투스 아 배력 깎이는 거 봐 너 계약하잖아 들까 말까 쓰지 말자 내 분노를 받 내 분노를 받 김휘갈 김휘갈 나 대박 어 역시 어둠이야 니들이 섬탑 짱 먹어라 아 뭐하냐 왠 신성 니면 추월 좀 스스온이야기 어둠이 3마리랑 심장이랑 싸우면 어둠이가 이긴다 심장 어접쓰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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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시 질리는 워초 하하 이거 부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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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니까 플러스로 나오네. 왓소학습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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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축성이 너무 세. 축성이 너무 세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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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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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대체 이 보라돌이한테는 부족한 게 뭘까? 양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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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장은 잘 잡을 수 있을까? 손절 있으니까 별 문제 없겠지 손절이 심장 잡을 때 좋은 카드라 마요 굳이 필요 없지 않나?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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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의 심장 묻었어 네? 54만큼 4번? 준다고? 54만큼 4번? 완전 혜선다 50만큼 4번? 52만큼 5번? 52만큼 5번? 52만큼 5번? 52만큼 6번? 강원도 오르는 거 장난 아니네 벗업 1코어 4대 단원 왓츠업 방어력도 오른 카드도 뽑은 박치기 효과도 있음 칠영웅 영체화 수집가 완어명 와쌍필 1코어 4대 단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